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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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일단, 저거에 대해 얘기해 드린 방식이 재XON! 진짜 이거 정말 기분이 안 좋지? 이제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재XO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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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... 그냥 6분이 왔어요. 그래서... 오늘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I love you so much!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컨셉이 KCON, 그리고 컴백션에 여러 분을 전화하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의 핸드플라이너의 아신분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너무너무 밝혀졌습니다. Thank you very much! 그리고 아신분이 좀 흘렀 수 있고 화장품도 불러왔습니다. 왜냐면... 케이팝에 나오는 그 브로드플라이너의 이 친구가 저희도 견뎌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태의 생활에 두께들끼리 전화를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정말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겨우가 Stop crying! Stop crying! If you love me, let's start crying! Hey! 자꾸 숨겨둔 가져나가는 그 위에 그대로 쓰여있어 Hey! 눈물이 들려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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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바라버렸어 네 돌아올까는 언제나 그냥 숨겨둔 내 콧가돌려먹고 술 봐도 그렇지않은 길을 봐도 난 날아 왜 비가 내 주위에 대해 난 자꾸 숨겨둔 네가 숨겨둔 하루 되니 할 수 없었어 예 예 눈을 쫓아 난 날아가고 싶어 예 예 예 내 기회에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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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내서 Let's stay 날 뻔한 물을 부어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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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주가 날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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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 오늘 주가 날씨였습니다. 오늘 주가 날씨가 날씨가 날씨였습니다. 오늘 주가 날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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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 오늘 주가 날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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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 오늘 주가 날씨였습니다. 오늘 주가 날씨가 날씨였습니다. 오늘 주가 날씨가 날씨가 날씨였습니다. 오늘 주가 날씨였습니다. 오늘 주가 날씨였습니다. 오늘 주가 날씨였습니다.